안녕하세요 또 햇빛이 엄청... 카메라가 이상한가? 뭐지? 야, 인사해 너도 너야, 너 자신을 봐 너 자신을 봐 아련하다, 눈빛이 안녕 안녕 그럼요, 삼치밥 많이 졌죠, 여러분 졸려 여러분 잘 있었어요? 왜 카메라가 이래가지고 머리가 좀 굉장히 많이 길렀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봐봐,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거 뭐야, 이상해? 뭐야, 이거? 네, 머리 엄청 많이 길렀어요 머리 너무 길죠? 머리가 다 여기까지야, 진짜 다시 버섯 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뭐하고 있게요 너 자신을 봐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노래 부르면 얘가 졸아요 너무 신기하게 그렇군요 근데 이게 뿌옇, 뿌옇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빛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머리가 엄청 기네, 진짜 이게 봐봐요, 이게 햇빛이 너무 세서 그런 거 같아 이상해 뭐야, 이거? 이상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봐봐요, 원래 이게 반, 반 이렇게 반이, 반이 이렇게 들고 왜 이런데? 이렇게 반이, 반이 이렇게 들고 왜 이런데? 몸 이상하지 않아요? 좀 나아졌다 빛 놀이 빛 놀이? 네, 인스타 사진 되게 잘 나왔죠? 그 정글의 법칙 팀 같이 가서 찍었어요 찍었어요 응원합니다 네 달걀이 제 무릎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눈눈 하죠 이렇게 그냥 계속 앉아있어요 이렇게 이게 진짜 이상하네? 햇빛 때문에 그런가? 빙수가 좋아, 아이스크림이 좋아 아이스크림? 아직 밥 안 먹었어요 여보세요? 잘 지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진짜 금방 해 금방 나올 거예요 김치찌개 먹었어요? 정말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엄청 길었네 진짜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요즘 낙이 없다고 그러냐고 나의 머리카락은 그릇처럼 버섯 머리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 초코 저 민트 초코 엄청 좋아해요 달겸이가 무릎에 앉아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달겸이가 무릎에 앉아있는 거 금송이? 당신은 가운데 재생? 진짜 왜 이러지? 빛이 이게 이상하다니까요 됐다 봐봐, 얘 노래 부르면 돼야 봐봐 숨을 불어줘 너에게 난 풍성 언제까지 잘 될 거니? 이게 햇빛이 너무 쎄서 그런가? 햇빛이 너무 쎄서 그런가 봐요 너야 너, 너 자신 너 자신을 봐 졸려 졸려 존다, 존다 졸려 졸려 잔다, 잔다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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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 놔봐야 돼 근데 진짜 이게 카메라가 이상한가 봐요 나는 개가 되고 싶다 아니, 안 아파요 달걀미 왔어요?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약간 알러지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그래서 얼굴에 손 대면 괜찮아지죠 아닌가?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진짜 애 민트초코 엄청 좋아해요 이미 먹었다면 윙크? 아직 밥을 안 먹어서 재택근무 커피 추천해달라고요? 제가 커피를 안 마셔가지고 운동하고 왔고 저도 요즘 학원 있는데 운동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하기가 어렵죠, 그죠? 가칠이들 보고 싶다 저희도 아니요, 지금 일어난 건 아니고요 아까 일어났어요 아까 일어났다가 씻었어요 씻고 그냥 사진 좀 찍고 미투 지금 가장 좋아하는 노래요? 빅션? 빅션? 빅션 앨범 요즘 많이 듣고 있어요 봐봐 이거 이상하다니까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네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오케이 그 실크에 오랜만이죠? 네 저도요 아이스 초커 어디 거가 제일 맛있냐고요? 어렵다 이거 제가 근데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곳에서 아이스 초커를 마셔가지고 생일 저 어제 진영이 형 만났어요 진영이 형 생일 때 전화도 하고 영재 형 생일 때도 전화하고 삼각김밥 같아요 오늘 저녁 추천 삼겹살 삼겹살 먹고 싶어요 저도 삼겹살 먹을 거거든요 저도 삼겹살 먹을 거거든요 단델리온? 제가 민들레처럼 보여요 제가 민들레처럼 보여요 제가 민들레처럼 보여요 유기온 유겸을 유기온으로 부르는 건가요? 진영이 형 그냥 만나서 얘기 좀 하고 그랬죠 새 또는 붙여? 멍멍 챔피언십 코코 응원합니다 근데 제가 머리 맨날 이렇게 기니까 모자를 맨날 쓰고 다녀요 만약에 뭐 밖에 나갈 일, 회사를 가던가 그러면 항상 모자를 쓰고 이거 당연히 불편해가지고 이러고는 못 다니는 거 같아요 집에 있을 때나 이러고 있지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좋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게 잘 안 나오네 오늘의 TMI? 달겸이랑 사진 좀 찍었습니다 아직 밥을 안 먹었고요 당신이 우리를 그리워합니까? 정말 물론이죠 강의 들을 거 많은데 잘까 말까 자고 하면 안 돼요? 자고,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빨리 자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꼭 들어야 되는 거면 너와 함께 댄스팀 되고 싶어 제가 또 여러분들이랑 춤을 한 번 추고 싶긴 해요 진짜 유겸 LA 그리워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멤버들도 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엄청 그리워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밥 아직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먹었어요? 하트 사인 뭐 먹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온클 듣고 왔어요? 온클 듣고 왔어요? 어몽어스 게임? 겸이가 댓글이 읽어주는 거 항상 짜릿하다래 재미있어요 저도 김유겸 김달 다리가 당연히 더 귀엽죠? 머리 길어서 불편하면 자르면 되잖아 여러분 또 아직 자르면 안 되죠? 딱 할 때 점심으로 겸토스트 해먹었다 잘했지? 맛있죠? 약간 솔직하게 엄청 헤비한 음식인데 너무너무 너무너무 네 맛있잖아요? 너무 헤비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막 저희 항상 막 투표 같은 것도 열심히 해주고 이런 거 다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김달겸 또는 아이스크림? 아예 달겸이죠 미투 진로 실용무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고의 너무 늦을까요? 아니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인데 제 친구들 이제 제가 어쨌든 예고를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막 너무 잘 추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때 워낙 신동 소리 듣는 친구들도 많았고 아예 그냥 춤을 그제서야 시작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제 친구들을 보면 그때 진짜 시작한? 막 시작한? 그리고 아예 막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친구들이 너무 성장을 훨씬 많이 했고 그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탑에, 탑 자리에 있어서 물론 신동 소리를 들었던 친구들도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제 친구들 주위를 봤을 때는 오히려 그때 안 유명했던 친구들이 지금의 탑 자리를 훨씬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원래 제 스타일 자체가 매도 빨리 맞자 스타일이라 최대한 빨리 네 여러분도 최고예요 컴백 스포? 아 안 돼요 여러분 아 어쨌든 진짜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것만 알아주세요 진짜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알겠죠? 이게 확실히 안 나오네 햇빛이 세잇 아이스크림 먹자 안녕하세요 제이비 형입니다 컴백은 언제인가요? 컴백은 언제인가요? 제이비 형이면 언제인 줄 알죠?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여기 여기는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쨌든 삼겹살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확실히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매운 것도 이제 먹기 시작하고 조금 조금 생일 축하해요 다들 많이 연락해요 연락도 잘하고 있고 걱정 마시고요 근데 이거 너무 진짜 햇빛이 너무 세네 다른 나라도 날씨가 좋구나 날씨가 좋구나 저희도 머물 수가 없어 나만이 날 그렇게 만들어 나만이 날 그렇게 만들어 언제든지 말해 달려갈게 어디든 알아서 할게 원하는 거 everything 대답해줄래 너의 마음을 원한다면 다 anything 아직은 줄게 많아 something 쉬지 않을게 시간만 아까워 참지 않을게 생각을 더 비워 쉴 수가 없는 사랑을 담아줘 너만을 볼게 내 눈을 맞춰줘 너 너 너 너에게로 난 더 더운 얘 너무 불쌍해 I don't care, no, no, no 나 좀 놔 어디 가? 김달, 김달, 김달 안 오네 유겸아 나 JYP야 좋아하는 색깔? 검은색이랑 노란색 남양주 사투리가 있나? 모르겠네요 저 코코와 달겸 친구 코코도 만났어요 마일로도 만나고 셋이 같이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간지러워 확실히 머리가 길면 너무 간지럽다니까요 삼각김밥처럼 울어 곧 자라 가는구나 잘 자고요 여러분 저 또 올게요 바이바이 또 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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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여러분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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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베이찍 바이바이 바이바이